안녕하세요. 숭윤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상에 단 한 종이 분포하고 있는 특이한 식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년청이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만년청은 백악가의 상록 열외사리풀로 일본과 중국의 호남성, 복호성 등이 원산지이고 음지의 습한 살꽃자기에 자생합니다. 우리나라 제주에서는 노지에서도 월동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관엽식물로 이용합니다. 상록성이라 이불 관상가치가 높으며 빨간 열매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만년청은 겨울에도 푸른잎이 유지된다고 해서 부천이 이름이고요.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고 잎과 뿌리는 물론이고 꽃도 약재로 사용합니다. 생명서를 살펴보면 잎은 피친형이며 길이 30cm에서 50cm이고 끝이 뾰족하며 질이 두껍고 녹색으로 광택이 납니다. 꽃은 5월에서 7월에 연한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피고요. 잎 사이에서 자란 길이 2에서 4cm의 수산꽃 차례에 빽빽이 달리고 열매는 장과이고 둥글며 1cm 정도로서 8월에 붉게 익습니다. 주요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강심제, 강장보호, 기관지염, 당뇨병, 머리에 헌데가 생겨 머리카락이 끊기거나 빠지는 독창, 명목, 눈을 밝게 해주는 거죠. 심장세약, 종기의 독기, 중독, 헌데나 부스러움, 치질, 풍습 등에 쓰입니다. 만연청은 강심작용이 있고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열을 내리고 지혈작용을 합니다. 피도 피로 멈춰주고요. 그래서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세약, 몸이 붓는 수종, 복부팽만, 디프테리아, 이누통, 토열, 피부의 염증, 화상, 타박상, 요통, 결혁 등에 사용합니다. 아, 사용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연청은 말린잎을 기준으로 한 번에 1에서 2g을 다려서 복용하고 외용재로 사용할 때는 다려서 씻거나 즙을 바르기도 합니다. 주의사항과 부작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만연청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심각함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연청 잎 4g을 다려먹고 사망한 사리도 있으므로 꼭 사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독성이 있는데 굳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물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쓰고 싶으신 분들은 외용재로 다려서 물로 씻거나 즙을 내서 씻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지는 마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